안녕하세요. 미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링 플러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마스터링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플러그인들,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EQ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브레인웍스사의 디지털 V2 브레인웍스사의 다인 EQ V2 소녹스 옥스포드 EQ 파필터 프로큐 3 네,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컴프레서 같은 경우에는요 NIVodyComp Vertigo VSC2 사이토믹사의 다글루 SSL 그리고 네이티브 버스 컴프레서 네, 하나씩 제품들을 검색을 해보셔서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구매를 하셔서 이제 마스터링 작업에 적용을 시켜보시길 바랍니다. 멀티밴드 에이브스타의 리니어 페이즈 멀티밴드 컴프레서 네, 오지온 다이네믹스 파필터 프로 MB 네, 그 다음에 세츄레이터 또는 하모닉 익사이터 중에서는 파필터의 세턴 네, 그 다음에 서프티브 요거는 이제 무료 플러그인이죠? 세츄레이션 너브 네, 그 다음에 유희 세틴 그 다음에 BBE의 D82 네, 등등이 있겠네요. 모노메이킹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요 브레이넉스의 컨트롤 B2 DMG 오디오의 듀얼리즘 네,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라우드네스 쉐이핑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넉스의 리파인먼트 네, 쏘녹스사의 옥스포드 인플레이더 인플레이더 네 그 다음에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AOM 인비저블 리미터 이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쏘녹스사의 옥스포드 리미터 그리고 웨이브 L 시리즈 네 그 다음에 팟필터 프로 L 네 그 다음에 미터링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미터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무료 플러그인 중에 굉장히 좋죠 복센고 스판 웨이브스는 WLM 라우드네스 미러 그리고 누겐 오디오 마스터 체크 그 다음에 브레이넉스사의 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니터링 할 땐 IK 멀티미디어 ARC 시스템이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소나몹스 리퍼런스 이거는 이제 스피커 캘리브레이션 할 때 디지털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룸 환경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야 될게요 토탈 마스터링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요 개개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슬레이트 디지털의 FXG 웨이브스의 API 2500 네 미큐로도 많이 쓰죠 웨이브스의 SSL 4000 컬렉션 네 이 정도까지 플러그인들을 조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거 뭐냐 모노메이킹인데 오타가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정도 플러그인만 알아도 어느 정도 마스터링을 할 때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플러그인들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 이거 저거는 내가 하는 장은에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것들부터 공부를 해갖고 자신만의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 시간 때는요 샘플레이트랑 그 다음 빗뎁스 등 이제 마스터링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때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